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이 전 지역위원장 본인이 직접 요구해 불법 정치 자금 3천만 원을 받았고 동생 회사의 양말을 구매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동생회장에 대한 구간의 주장은 이 전 지역위원장에 대한 구간을 재판으로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. 촬영장은 이 전 지역위원장에서 다행히 전 지역위원장에서 장사위원장에서 다행을 하셨습니다. 이 전 지역위원장은国에 정치적으로 대체한 사회원장이